사다의 먹방 사다의 먹방 하나 둘 셋 넷 천명 축하합니다 천명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님들 천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다예요 오늘은 케이크 먹방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드디어 구독자 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너희들 를 바로 отпuser 정말 맛있다 쫄깃쫄깃 쪼쪼 콩 고추냉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너무 맛있다 오징어 맛있다 너무 맛있다 팽이버섯 벌써 반이나 먹었어요 요즘 다이어트중인거 같아요 10번만 더 먹을게요 처음에 만나면 아이스크림을 정말 좋아해요 아이스크림 스며들 아이스크림 맛있다 근데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쭈쭈쭈쭈 쭈쭈쭈 몇번 먹었죠? 몇번 먹었죠? 진짜 마지막 다이어트 죽음 양념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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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!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시한번 제가 천명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신 많은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고 재미있고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먹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제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에 더 맛있는 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 감사합니다.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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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